미국 조지아주 사펠로섬에서 현지시간 19일 페리 선착장에 무너져 최소 7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CNN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흑인 노예 후손 커뮤니티의 가을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20명 이상이 모여 있었습니다. 해안경비대는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실종자를 찾기 위해 헬리콥터와 음파탐지기를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